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 오빠의 원조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가수 남진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수연씨. 진짜 1년 넘게 벌써 그때가. 맞아요. 1회를 정말 멋지게. 정말 빠르네요.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방송의 최고의 시청률을. 아니 청추를. 시청도 또 보라하셔서. 시청도 같이. 요즘은 시청도 같이 하더라고요. 시청청축. 시청 최고의 프로그램을 하게 돼서 진짜 정말 자랑스럽고 참 축하합니다. 감사해요. 선생님. 진짜 이렇게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오빠. 이 한마디면 싹 정리되는 거죠. 선생님. 나는 그 소리면 충분해. 딴 소리는 싫고. 오빠 소리 하나면 끝입니다. 제가 콘서트 선생님 함께 할 때도 많았는데. 그때 와 오빠 소리가 정말 전율이 일어날 만큼 등줄기가 짜릿하게. 그 어머님들이 약간 좀 걸쭉하시고 이러실 법도 한데. 오빠 부르는 그 소리만큼은 하의로. 아빠. 지금 나이가 그분들이 60, 70, 80대이신데도. 저희 데뷔했을 때 이제 그 시절 때는 10대, 20대였잖아요. 그 추억을 갖고 계시니까 그리운 거고 멋있는 거죠. 이번에 또 좀 축하드릴 일이 있잖아요. 새 앨범 발표하셨다고요. 네. 가수는 항상 신곡을 낼 때가 가장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흥분도 되죠. 네. 그 앨범 제목이 지금 이별도 내 것이고 여기 안에 이제 두 곡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이별도 내 것.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네. 그렇죠. 제목부터가. 네. 이번에 아주.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예요. 제목 딱 보면요. 이별도 내 거. 먼저 내 거. 하고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완전 남자다잉. 그러니까 이별도 내 거 그러면 잘못 해석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런가요? 그게 꼭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별이.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사랑할 때만 여자를 만났을 때 너는 내 거야 하는 욕심을 갖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지나다 보면 이별도 하잖아요. 서로. 이별할 때는 그냥 너는 너대로. 네 거야 이별은. 나는 뭐 아무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그런 추억들인데. 이번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맞아. 이 가사의 내용 의미도 그렇고 맞아. 그때 좋아서 처음에는 뜨겁게 난리를 졌다가 싫어지니까는 그냥 헌신작처럼. 이번엔 네 것이다 하고 내가 줬는데. 그래도 그때 그 애절했던 안타까웠던 그게 맞아. 사랑할 때만큼 이별도 그것도 내 거였구나 하는 생각이 철이 들자 이제 알게 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분위기로 한번 담아서 불러봤습니다. 이야 이별도 그래서 내 것이다. 그럼 이별도 내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닌 줄 알았어 진짜. 선생님이 이렇게 눈망울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뵙는데 보는데 그 어떤 반짝반짝하는 선생님의 눈빛이 딱 추억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추억으로 산게. 그리고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용기 있는 남자 맞으시잖아요. 용기 있게 쟁취하셨잖아요. 나이가 젊을 때는 항상 용기가 나니까 제가 마음에 있으면 그냥 얼마든지 내가 하잖아요. 만나기도 얘기하잖아. 대쉬를 하잖아. 마음에 든다. 나이가 먹으면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 내 마음은 더 간절하거든. 그래서 역시 나이가 먹으면 오히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정말 마음에 들고 멋있는 사람을 보면 용기를 갖고 대쉬를 해야지. 뭐를 생각만 하면 되겠냐.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담은 우리 나이 좀 든 사람들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로맨틱한 그런 글입니다. 두 곡 다 의미가 어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지. 노래가 전혀 달라요. 이 노래는 제가 노래 부르면서 처음으로 재스 스윙 템포예요. 템포. 노래라는 게 템포잖아요. 스윙. 스윙. 이런 노래를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우와.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또 누구보다 진짜 항상 파이팅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사실 저도 정말 까마득한 후배고. 선생님 처음 봤을 때 너무 긴장해가지고 막 덜덜덜 떨릴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서혜민 씨인데 그럼에도 계속 도전하시고 신곡을 내시고 이게 진짜 게으를 틈이 없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좀 가수 인생을 꾸려야 될까요? 그것도 참 항상. 가수는 항상 신곡될 때 누구나 다 흥분하고 떨리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했잖아요. 반세기 넘게 했는데 지난 날에 지나고 보니 물론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다른 분들 분야도 아쉬움이 많아요. 왜 그렇게 한참 좋았던 시절에 조금 더 열심히 더 깊게 뜨겁게 하지 못했던가. 그런 아쉬움이 커. 그런데 이제는 세월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알게 됐잖아요. 옛날에 여유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좀 마음이 안타까움, 아쉬움이 커서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뭐라고 할까. 아쉬움이 있어서 열정을 갖게 됐죠. 저도 진짜 자극을 받고요. 또 진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막 듭니다. 그리고 여기 많이 보내주셨어요. 하은주님께서 남지노라버니 보라로 보고 계시나 봐요. 선글라스가 너무 잘 어울리셔요. 청자캣이 어울리는. 이게 선글라스는 아니고 약간 반선글라스예요. 아 반선이군요. 눈 보. 그냥 선글라스는 아니고. 근데 선글라스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약간 굉장히 연하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다 보이니. 그런데 엄청 세련된 선글라스 같은데요. 예예. 얼마 전에 구입하셨어요 선생님. 예예. 내 후배가 이거 쓰기 위해 뺏었습니다. 7464님. 어머 뭔일이 돼요. 오늘 개 탔네요 오빠. 영양제 같은 남준 오빠 겁나게 좋아한단 게임 해주시고. 윤상태님 소개해 주세요. 남진 형님은 나이를 거꾸로 드시나 봐요. 내년엔 우리 아들과 친구 되시겠어요. 선생님 진짜 콘서트 때요. 그 청자캣. 화려한 청자캣 있잖아요. 예예예. 입이 떡 벌어지게 너무 멋지시고. 세월을 거꾸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면은. 젊을 때는 잘 안 입었는데. 나이 쳐먹으니까 입고 싶더라고. 청자캣 또. 그렇죠. 나이 먹으니까. 너무 멋지시네요. 뭐든지 나이 세월이 가르쳐주는 것 같아. 다투를 아쉬워. 못했던 걸 다 빨리 해보고 싶어. 빨리 빨리 선생님 해보시죠. 저희 또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그때 이렇게 해주신 게 정말 이때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기운을 받아서 저도 이렇게 온 것 같고.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윤상태님은 남진 형님 또 말씀드렸고. 고현숙님은 그냥 남진 오빠다. 아무리 바빠도 보라 켜고 남진 오빠는 봐야죠. 오빠가 손 흔들어주셔서 제 친구 미나는 지금 쓰러져 있어요. 오늘 행복한 시간 귀요강 준비할게요. 내가 빨리 가야겠고. 많이 좀 흔들어주세요. 여기 또 막 보고 계시는데. 너무 멋져요. 이은정님은 영원한 오빠 남짐님. 오늘? 오늘도 역시 오빠처럼 입고 오셨네요. 젊게 사시는 모습이 멋지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진짜 그 비결이 뭐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좀 젊게. 근데 외모가 꼭 젊어서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그렇지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요? 뭔가요? 노래를 하세요. 그리고 이 노래를 또 들어야죠. 이번에 신곡. 이번에 나온가요? 이별도 내 것. 이 노래 들으면 젊어진 날쌤. 그렇죠. 좋습니다. 이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이별도 내 것. 어차피 잊을 거라면 아무 말도 마치 윤수연의 천태만상.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 가수 남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이별도 내 것 노래 띄워드렸는데. 괜찮아요? 와 후벼파네요 지금. 가사 멜로디. 참 색다르잖아요. 뭔가 이렇게. 요즘에 흔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죠. 분위기가. 이 작곡가도 신인 작곡이에요. 김용호 씨라고. 작사가 또 유명한 상사와 했던 김병걸 씨가 계셨고. 장사연 님도 노래 첫 소절부터 가을 냄새가 나요. 이사파라나 님도 오빠 노래 스토리가 있어서 더 좋아요 해주셨고. 이기용 님 소개해 주실까요 선생님? 형님의. 강인함이 노래 가사에 묻어 있습니다. 마음이 홀딱 넘어가는 뒤요. 넘어가면 안 된 뒤. 황혜자 님도 소개해 주세요. 신곡이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립니다. 분위기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가을 노래네요. 이 노래가. 섹스폰. 섹스폰 소리 이런 분위기가. 제가 그 소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가을의 주제가가 같네. 이 노래 처음에 딱 받으셨을 때 설레고 떨리셨다고요. 아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이 멜로디가. 저도요. 제가 옛날에 블루톤으로 왔잖아요. 빈장 같은 노래. 벌써 40년 됐는데. 정말 오랜만에 슬로 노래 분위기 딱 느낄 곡이. 바로 이 곡이에요. 진짜 몇십 년 만에 받았어요. 이런 분위기를.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그 노래랑 같이. 그 곡 참 어렵더라고요. 노래를 그냥 말로 전하고. 분위기를 전하는 건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가슴에 확 즐기면서. 느끼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나서. 정말 이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원우님은 와 절절하네요. 아파 아파. 가슴이 아파요. 이윤주님은 가슴을 저미네요. 또 한 번 오빠한테 반했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번 앨범 발표하시면서 처음으로 해보신 게 있다고요. 쇼케이스 하셨어요. 선생님.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이제 선보이기 전에 한 번 쇼를 보여주는 거죠. 케이스. 정확한 뜻은 모르겠어요. 우리 시대 때는 그냥 기자 인터뷰라는 말은 있어요. 공식 기자 배경. 그때 당시에는 기자가 주관지 기자. 우리 데뷔 때는 올간지였고. 그 후로 주관지라는 게 생겨서 한 5, 6군데 주관지 기자들 그분들이 오셔서 한 6, 7분이 인터뷰할 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고 깜짝 놀랐는데 수십 명이 오신 거예요. 기자분들이. 앞에서. 어떠셨어요? 난 이거 뭔 거 그랬지. 그랬더니 그걸 쇼케이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생소했었어요. 그래서 또 보여주시고 새 앨범 내고 전국 투어도 시작하신다고요. 네. 그렇죠. 이번에 내년이면 제가 60주년 됩니다. 공연을 어제 그저 했어요. 부산에서 저 스타트를. 오랜만에 정말 뜨거운 기분으로 역시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수많은 공연을 했어도 이번 공연은 60주년이라 해서 그런지 더 좀 관객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느끼면서 같이 그 시절 65년도에 데뷔했던 저 히트곡부터 지금까지 노래를 쭉 부르는데 뭐라 그럴까. 쇼 같은 공연이라는 것보다는 식구들끼리 앉아갖고 옛날 얘기하면서 추억을 더듬어보는 그런 뜨거운 무더였어요. 저도 하면서 좀 놀랐어요. 앞으로 이제 많은 팬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동네 안 오나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기다리실 것 같은데. 전국 가니까 뵙게 될 겁니다. 광주 전주 부천 대전 청주 대구 울산 제주 남양주 안산 서울 등 12개 도시 투어를 하시는데 전국 다 가십니다. 그럼요. 가야지. 옛날에 우리가 극장 무대 때 출신인데 그때는 극장 가면 하루에 사회 공연씩. 오라수목 금토일 쉬지 않고. 그때 그. 이 가능합니까 선생님. 그때는 극장이 지금 같은 이런 극장이 아니고 객석이 한 2, 300석대고 선 사람이 한 천 명이 넘어요. 서 있는 사람이. 객석이. 그렇게 옛날에 에어컨도 한 달 없었고 선풍기 바람 드는 거 이거 하나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뜨거운 땀 흘리면서 공연했던 그때가 왜 이렇게 그립죠. 그때. 뜨거웠어요. 공연이 지금하고 또 달라. 정말 뜨거운 공연이었어요. 더 오히려. 아 그러면 짜장면 먹고 하는 게 사회 공연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짜장면 짬뽕 볶음밥. 그때 그 극장에서 2층에 이던 저희 삼촌. 보시다. 너무 가까이 가고 싶어서 막 가다가 떨어져서 진짜 실제로 다리가 부러지셨던. 아이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미안하다고 말 전해주세요. 그때 그래서 또 선생님한테 사인을 받아서 저희 삼촌한테 드렸더니 집에 붙어있습니다. 옛날 추억이 생각나시니까. 전국 투어도 하시고 방송도 하시고 너무너무 바쁘실 텐데 체력관리는 좀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 이제 체력관리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얼마 전부터. 노래도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감정이 있어도. 너무 힘이 바탕에 안 받아주면. 또 공연이라는 게 2시간 반 동안 일하면 5시간 하잖아요. 50곡, 60곡을 하는데 체력이 붙여야 되니까 제가 운동을 꾸준히 해요. 수영도 하고 걷는 것도 많이 하고. 또 해병 때 선생님. 그때 증시래요. 그냥 해병 기질로 하는 거지. 그리고 술 담배도 안 하시고 선생님. 술 담배는 감사한 게 술을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어요. 제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 이쯤 떠나신 우리 박상규 씨, 이주일 씨. 또 이렇게 지금 요즘 좀 가까운 조영남 씨, 백일섭 씨. 다 술꾼들이에요.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인데.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먹으면 저는 쓰러져 버려요. 20대 때는 성질 나니까 지기 싫으니까 먹고 몇 번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못 먹게 해준 게 지금 생각하기 그때는 스트레스인데 감사하죠. 체질이 마약 받았다. 우리 수윤 씨랑 이렇게 오늘 없어, 우리는. 그렇죠? 진짜 각오 없죠. 계속. 내가 받았다면. 세웅지마. 그리고 이쯤에서 저희 또 이 곡도 또 들려드리고 싶어요. 천상이분들께.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처음 제가 하는 재즈 스윙. 와우. 들어보겠습니다. 제목부터 범상치 않은.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싫어해. 절대로 놓치긴 싫다. 남자다.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아니, 근데 흔치 않은 노래요. 그렇죠? 좀 독보적인데요, 선생님. 이런 스타일은 별로 없죠, 이제. 리듬이, 이런 리듬이. 그러니까요, 선생님. 민트 바닐라님도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남진표 시그니처 노래네요. 라고 딱 들으시고. 김선정님은 남진님의 노래는 무조건 믿고 들어요. 해주셨고. 장기수님은 남진 오빠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데 여기서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기순 씨. 우리 장기순 씨. 네. 장기순. 장기순 씨. 전함이 우리 모친하고 똑같네. 아유, 제가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연락하신 줄 알고. 반갑습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진짜. 선생님, 이 노래들이 어떻게 보면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어떤 곡을 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딱 삐리 오는 그런 곡들이 있으신 거예요? 거기라는 게 여러 곡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느낌이 다 다르죠. 하고 싶은 노래. 그 노래 딱 삐리 딱. 지금요, 다양한 신청곡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곡 저희가 골랐습니다. 무슨 노래 골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 천태만상에서도 이 노래가 신청곡으로 정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크, 뭔가 상남자. 이것도 진짜 이 노래도 전 시그니처. 선배님의 노래, 장미경님의 신청곡. 남진의 남자다잉. 금게임. 듣고. 남자다잉. 저는 산부로 또 남진 선생님과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밸런스 게임 질문도 좋고요. 에피소드 궁금한 점? 뭐, 이것저것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이따 뵙겠습니다. 어머, 왔다야, 왔다야. 하나부터 열까지. 대박. 누가 뭐래도 윤수연. 전퇴만상 너무나 좋아. 어머, 왔다야, 왔다야. 나는 러브 FM. 좋아. 매일 한 낮은 윤수연.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우리들의 영원한 오빠가 가수 남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선생님, 아주 처음에 뵀을 때 진짜 완전 왕초보, 왕신인.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을 딱 뵀을 때 그때의 감정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엄청 떨리고. 엄청 긴장하고. 나도 마찬가지지. 나도 데뷔 때 그때 유명했던 선배님, 최희준 선배님, 박철환 선배님, 남민혜 선배님 다 기억해요. 지금도 기억나. 60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생각이 지금도. 그래요, 저도. 그런 감정으로 항상 선생님이 될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아, 선생님을 보면서 야, 윤수연 그래도 잘해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함께할 수 있다는 것도 영광인 것 같습니다. 수연이가 그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가수는 시대에 따라 다르잖아. 우리가 유행 가수라고 그러거든. 유행에 따라. 패션이 바뀌다. 우리 수연이, 지금 시대는 수연이처럼 가수가 이런 또 활동을 해야 돼. 노래만 하나 갖고 되는 시대는 아니야. 그렇죠? 잘하고 있어. 네, 파이팅. 기대할게. 아자, 아자. 그리고요, 저희가요. 앞서서 여기 천상희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받았어요. 요거 아실지 모르겠네, 선생님. 밸런스 게임이라고 애매한 거예요. 요걸 고를지, 조걸 고를지도 어려운 거예요. 고런 질문들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5737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가을은 남주아의 계절이라는데 남진 오빠는 봄이 좋으신가요? 가을이 좋으신가요? 봄이냐, 가을이냐. 솔직히 얘기해야 되잖아요. 네네. 봄은 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아요. 하지만 안 돼요. 그중에는 하나를 고르라. 하나만. 가을. 이야. 약간 가을을 좀 타시는 스타일. 난 쓸쓸한 걸 좋아해요, 약간. 비를 좋아해요, 또 비. 포근은 싫어하고, 입을 착 내린 건 학교 다닐 때 우산 안 쓰고, 그냥 비움만 온 게 딱 있고, 아무것도 안 쓰고 걸어가고. 그때 그런 것 같아, 고등학교 때. 근데 왜 그런지 모르죠, 지금은. 근데 그런 정서가 담긴 노래들이. 뭔가 그렇게 좋아, 그게 그 기분이. 그러니까 감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잉. 지금도. 아니, 아니. 그때 그 감성 쫙 해가지고. 박경훈 님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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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주셨어요.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선글라스냐, 청바지냐? 청바지, 선글라스. 청바지, 선글라스. 청바지, 선글라스이냐? 더 많이, 숫자가 더 많은 거. 가지고 있는 거? 네네. 선글라스죠, 아무래도. 오, 선글라스. 네, 청바지. 오, 그러시구나. 박윤미 님은 지방 공연 때 더 중요한 것은 뭔가요? 편안한 숙소냐, 맛있는 식사냐? 두 개 다인데 또 하나를 고르라면 아무도. 고민되죠, 고민되죠, 선생님. 처먹는 게 중요하지.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한참 공연을, 제가 활동할 때 20대 있잖아. 20대, 30대. 힘이 셀 때잖아요. 공연을 하루에 4회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한다고. 매일, 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한 번 하기도, 날마다. 그러니까 잘못 먹으면 노래와 힘이 빠져버리죠. 왜냐하면 계속 한 달, 두 달 공연을 하잖아요. 뭐 좋아하세요, 그럼 선생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 아무래도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찌개류. 네, 네. 얼큰한 거. 송지영 님은요. 둘 중 더 기억에 남는 날이 궁금합니다. 첫 데뷔하던 날이냐? 첫 대상 받던 날이냐? 이것도 두 개 다 기억이 제일 나는데 데뷔, 데뷔, 데뷔. 데뷔. 데뷔 언제 됐지, 얘가? 아니, 그때 그 시기는 기억이 나는데 어떤 무대에서 했는지는 지금 왔다 갔다 하네요. 첫 대상 받은 것은 제가 한참 활동할 때 우리나라 해병대 군대 생활을 하다가 월남전이 있었어요, 전쟁이. 그리고 해병대 청룡부대로 요원으로 제가 월남, 지금 단항이라는 곳이 있죠. 그때 바로 옆에 호이안이라는 우리 해병대 청룡부대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2년, 해수로 3년 근무했어요. 24개월, 3년. 네, 그리고 69년도에 갔다 70, 71년도에 귀국해서 MBC 가수 왕상을, 10대 가수 왕상을 받고 그중에서 한 사람을 가수 왕상을 줘요.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몇 년 만에 왔으니까 받은다는 생각은 미쳐버렸죠. 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날 그 상을 제가 받았어요. 지금 세종에 간 그 자리에서. 그 상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야, 얼마나 큰 선물이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훈아. 월남 갔다 와서 고생했다고 줬는지 그땐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받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가장 많은 팬들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첫 오빠부대라는 그런 우리 소녀 팬들이 대단했었죠. 그런데 그때 한창 때였는데 어떻게 군대 가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우리나라 3대 응모예요, 병역 응모는. 그렇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로망이 군대는 해병대였어요. 우리 목포스 고향서 이렇게 보면 선배님도 꼴통들 있잖아. 학교 나갈 때 사고 쳐서 안 보여. 한 1, 2년 안 보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시내에서 5알에 카키색으로 딱 입고 파각무 쓰고 빨간 명찰들하고 해병대 복장이라. 그거 입고 그러면 그렇게 멋있었어. 멋있잖아요. 해병대 한 2, 3명 있으면 육군 한 20명, 30명 꼼짝 못해. 우리 어릴 때. 해병대 부심. 좋아요, 진짜로. 그런데 어릴 때 그게 제일 로망이었어요. 맞아요. 나는 군대 가면 울릉고 해병대다. 그래갖고 군대 갈 때 그냥 바로 가버렸지 해병대로. 그래갖고 거기 가면 우리 그때 같이 입대했던 분이 박일남 선배님, 진송남 선배님. 태훈이 내 친구. 그 사람들은 내가 24기인데 한 달 뒤에 들어오셨어요. 그분들이 저보다 3, 4년 연약에 선 번데 군대에 들어와서 나한테 뒤지기 쳐맞았어요. 해병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나만 보면 야, 지금도 허리 쑤신다 그래. 얼마나 두드려붓는 거야. 그때 당시 또. 그때는 전쟁통이고 그러니까. 때려보지. 언제 선배님을 빳다 때리겠어요. 이때다 귀에다. 이때도 하고 그냥 4시간씩 해버렸다. 지금 박일남 선생님은 SNS, 저희 인별그램에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래서 저분께 또 이렇게 함께했어서. 저희 많은 선배죠. 맞아요. 그리고 송지영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첫 대상 받던 날이 기억이 나신다고. 좋습니다. 송아은님은 더 선호하는 커피 궁금해요? 아메리카노냐 믹스커피냐? 저는 죄송합니다.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그냥 있으면 주문 한 잔 한 모금 할까? 그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약간 좀 잠 못 주무시고 이러시나요? 그런데 믹스커피가 무엇이요? 그 노란 색깔. 뭐 다 탄 거예요? 그렇죠. 설탕이랑 프림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 그건 안 먹어. 커피는 그래도 아메리카노를 먹어야지. 아메리카노. 지금 또 드시고 계신 것도 그렇죠? 타볼면 베로 불러. 자 이현서님은 예쁜 후배 윤수현, 저, 딸이면 좋겠다, 며느리면 좋겠다. 아 고민. 딸도 좋고 며느리도 좋은데. 머리를 좀 이렇게 손을 봐야겠네요. 어떠세요? 아무래도 딸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빠. 아이고, 그래 알았다니. 아빠. 너무 컸어. 그렇군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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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이는 활발하고 성격이 좋으니까, 밝으니까. 네. 딸이면 아빠가 좋아할 거야.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가요, 근데 또 이 상황에서 제가 출입금지 이 노래 진짜 저희 천태만상에도 띄워드리고 했는데. 출입금지. 출입금지. 이제 오지 말라, 이 말이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가까이 가면 안 돼. 사랑할 때는 뜨겁게 했는데 서로 딴짓거리 하다 걸렸어. 이제 앞으로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가자. 가자. 금지다. 가까이 오지 마. 이 노래는. 내 몸 가까이. 참 재미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선생님 노래들은 다 정말 아주 그냥 재미있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이것도 곡도 나를 처음 히트를 만들어준 김영광 선생님의 작곡. 또 요즘 최고의 작사곡, 우리 김중순 씨. 김순곤 씨. 김순곤. 네, 김순곤 씨. 알죠? 네, 네. 천재 작사가. 우리 순곤 씨가 이걸 출입금지를 썼더라고. 이 노래. 아, 글도 재밌어. 재밌어. 한번 들어볼래? 여러분, 바로 그냥 남진이 선생님께서 라이브로 때려주신다고 합니다. 청해 들을게요. 출입금지. 금지, 금지. 금지입니다, 여러분.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반주. 이제는 오지 마. 반주 주세요. 컴온. 잠깐 그 선을 넘지 마라. 너는 아니다. 거기서라. 철 모르고 너와 함께 달려왔지만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청춘이 좋아서 사랑에 미쳐서 영원할 줄만 알았다. 청이란 그놈. 청이란 그놈. 세월이란 그놈. 세월이란 그놈. 세월이란 그놈. 이제 그만 거기 멈춰서라. 출입금지다. 너랑 안 간다. 이제는 내 인생 따로 갈란다. 음. Yeonok, 심시야. Uh- 잠깐 거기서 오지 마라. 너는 아니다 멈춰서라 절 모르고 너와 함께 달려왔지만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청춘이 좋아서 사랑에 미쳐서 영원할 줄만 알았다 청이라는 그놈 세월이란 그놈 이제 그만 거기 멈춰서라 절이 크지다 너랑 안 간다 이제는 나때로 따로 놀란다 출입금지가 너랑 안 간다 이제는 나때로 따로 따로 놀란다 출입금지 출입금지 진짜로 제가 또 선생님 노래하시는데 또 이렇게 앉아있기 아래에서 또 서서 했는데 노래는 흥으로 해야 되잖아 흥으로 수윤이가 옆에 와서 이렇게 하니까 가사의 의미가 더 표현이 더 잘 되네 따로따로 즐기면서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식으로 정확하게 부르면 되고 그렇죠 대중들은 이 노래를 즐겨야지 그렇죠 그래 출입금지다 이제는 너는 너대로 가까이 오지도 마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 또 아픔이 있는 또 그렇게 불러야지 출입금지다 이러면 재미가 없어 진짜 그렇게 살려서 얼마나 속상해했어 사랑하고 믿었는데 딴 사람 만나고 바람 피웠다 그렇잖아요 그런게 출입금지란 얘기거든 그렇죠 김창수님은 이제나 저제나 라이브 기다렸어요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송하우님은 목소리가 악기 그 자체네요 목 안에 오케스트라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타라고 싹 하셨을 때 녹아들어 선생님 녹아들어버려 황봉래님도 어머 와 역시 남진오빠야 최고 한바다님은 가사 내용은 슬픈데 왜 신이 나는 건지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가사가 그냥 슬프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은 총증이 좋아서 사랑에 미쳐서 영원할 줄 알았는데 속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슬픈데 신이 난다 그게 내 일이 있다 이제 알았으니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놀자 이제는 그 얘기거든 신이 나야돼 슬픔이 끝이 슬프면 안돼 너무 신나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좋다고 남진씨는 남진쌤은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에너지를 주시고 노래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남진씨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뭐가 있을까요 남진쌤을 우리 팬이죠 제가 오늘 60년 동안 노래를 할 수 있는 누구 때문에 하겠어요 팬분들의 사랑 그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잘 몰랐어 세월에 가면서 아 이래서 내가 오늘에 있구나 근데 그분들이 이제 보답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에요 가수니까 좋은 노래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노래를 많이 불러보고 싶어서요 지금 오늘 발표한 노래들 그런 노래에요 이불도 내 것 또 용기는 자만이 미인을 그리고 또 이런 노래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감사한 게 계속 끊임없이 공연해 주시는 거 많은 팬분들이 정말 기다리시잖아요 데뷔 60주년 기념 공연 2023 남진전국투어 이것도 아주 진짜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아 진짜 앞으로의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시면 있으면 살짝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팬들에게 좋은 무대로 무대에서 정말 사랑을 느끼는 추억을 느끼는 네 그런 뜨거운 무대로 꼭 보답을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뵙고 싶습니다 네 많이 또 이렇게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자 이 다음 공연은 그럼 어디 무대인가요? 이 다음은 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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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구나 아우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실까 빨리 부천 부천 그리고 이 노래도 궁금합니다 영원한 내 사랑 이건 정말 마음 아픈 노래에요 요즘 우리 세월이 아 이래서 가정에 정말 치밀한 병이 생겼잖아요 이 시대에 요즘 시대에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내 가까운 주위분 중에 아는 형님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사시는데 그 형수님이 치매가 왔어요 형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만 보면 울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만드는 노래가 영원한 내 사랑 아 그럼 이 노래는 이 앨범 이 전 앨범에 이 전 앨범에 있죠 그러한 내용을 담은 제목에 영원한 내 사랑 이 노래를 그러면은 좀 띄워드리면서 남진 선생님과의 너무 아쉬운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벌써 가라고? 네 네 네 벌써 한 시간 지났어요 선생님 또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별은 만남이요 만남은 이별인께 시절인이요 다음에 한번 보고 네 더 많은 최고의 이야기 청춘일에 우리 윤수연 양의 프로를 기대합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저도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영원한 내 사랑 띄워드릴게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최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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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